박정희가 용인술의 천재였나 박정희 주변에 구태타 했던 사람을 다 잡아먹었어 같이 했던 사람들 같이 구태타 일으켰던 사람들 이건 주로 함경도 계열 사람들 그리고 송효찬, 김형일, 김한용, 황원진 등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아까 사진 대개 보시던 사람들인데 뭐냐면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독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구속될 때의 사건들이 있는데 다 배경들이 약간 약간씩 다르지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박정희보다 더 높은 사람들, 군대 선배들 많고 도움 줬던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초기에 아, 자세히 옛날에 만만하게 본단 말이죠 내가 홍준표 한 번 인터뷰하고 굉장히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홍준표가 정말 찌그러져 있을 때예요 당대표 나갔다가 이명박 쪽에서 이제 그 딴지를 걸어서 옆에 얻어놓고 찌그러졌는데 그때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게 자세가 틀려요 그 분위기 자체가 홍준표가 말도 재밌게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바람 빠진 풍선이 있죠 후출꾼하고 추글추글해요 그렇게 돼서 공식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재밌게 긴 인터뷰를 5시부터 7시까지 공식 인터뷰하고 그러더니 인터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왜 소재 없어? 하더니 그래서 술 차려 놓고 새벽 2시까지 이제 그 낄낄대면서 인터뷰했는데 그때 하년이 고대 선후배 관계에다가 그 했더니 아 친하다뿐이야 뭐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더군다나 그 워싱턴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홍준표도 찌그러져서 워싱턴에 가 있을 때 이명박이 그 선고파 비만으로 감옥인가 갔다 온 다음에 왔대요 그렇게 그 공항이 자기가 맞으며 나갔으니까 미국이란 데가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안내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1년 내내 붙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그 집에 가서 개기고 밥 먹고 뭐 같이 뭐 저 그 시장도 같이 보고 뭐 뭐 쇼핑 뭐 뭔가 거 다 하고 같이 지낸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든 다음에 다학해서 청와대로 갔나 뭐 사저로 갔대나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학하다가 형수 그랬더니 옛날 부터 알고 지났던 떨궈지를 보지 말고 그랬잖아 박정희에서는 뭐 그렇게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니까 또 그냥 친하게 지낸 거고 이 사람들은 친한 게 아니라 박정희로 구해줬잖아 그거를 갖다가 박정희가 길들이는 게 저렇게 한 번씩 뭐 오래 살리지는 않았어요 오래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살짝씩 담궜다가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윤필 경기가 진짜 이 사람이 어때요 기가 팍 죽었죠 육군 소장인데 육군 대장이 이 집에서 입을 갈 정도로 기세등등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심기를 제일 잘 읽는 사람 5.16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박정희의 부관이나 참모를 오래갖고 박정희의 속마음을 제일 잘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관으로 박정희의 측근 정치에서 박정희의 실력자가 요 무렵에 한때 이후락, 윤필용, 박정규 셋이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유신이 일어나고 난다면 박 대통령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노쇠했으니까 근데 그때 박정희의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을 텐데 노쇠했을 때 이후락한테 형님의 하시오 다만 형님의 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돼서 그게 불량죄로 걸려서 내란죄로 걸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신이 일어나 직후에 수도경비사령관의 유신의 주역인 이후락까지 연루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면 이건 민심에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으로 뇌물받은 걸로 해서 했고 전두환도 저때 위태했던 거예요 저때 윤필용하고 이제 그 가깝다고 알려줬었고 하나회의 대부라고 알려줬었는데 영남군발의 대부니까 근데 이제 그 그때 전두환이는 줄을 바꿔 탄 거죠 그러니까 윤필용 쪽하고도 가까웠었다가 박종규 쪽으로 줄을 갈아타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윤필용이가 더 그러니까 박종규가 보완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박종규의 최측근들 다들 끝이 좋지 않았고 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황영주 여기는 황영주도 박종이 측근이었는데 구속됐거든요 이건 박종이가 직접 구속시켰다기보다는 그 이런 과정이 뭐냐면 이 사람이 MBC 사장이었어요 처음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거는 나중에는 막걸리 반공법이었지만 누굴 단속했냐면 MBC 사장 경행신문 그 아주 그 여권의 실력 좌익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황영주도 까불지 말고 통한론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엔 감시하여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박종이 주변에 빨갱이가 빨갱이가 옛날 빨갱이가 빨갱이 같은 소리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잡아들긴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분이 박정희의 큰 딸이에요 박근혜의 언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한테 눌려서 사회에 못 나오고 이 사람이 박정희의 부관을 했었는데 자기 사위도 맞았죠 그래서 자기 큰 살고 근데 정권 기간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뇌물과 관련된 거 뭐 하여튼 비자금 관련된 걸로 소문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유엔대사 시키고 뭐 국회의원 시키다가 아 그거 왜 측근을 국회의원 시키냐 했더니 슬그머니 뺐죠 박정희가 김종할 이후라 이후라